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망살 플로미입니다 나이는 24살입니다 결혼했습니다 네 오른손을 오르세요 네 안녕하세요 왼손을 오르세요 내리세요 위로 보세요 네 오른쪽으로 보세요 네 왼쪽으로 보세요 아래로 보세요 네 오른쪽으로 가세요 네 왼쪽으로 가세요 네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 다망살 플로미입니다 네 언제 태어났습니까 1995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몇살입니까 지금 24살입니다 네 부모님이 계십니까 네 부모님한테 결혼했습니다 네 결혼했습니까 네 결혼했습니다 네 아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꿈이 있습니까 네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공장 만들어서 저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 공장 만들고 싶어요 네 네 아 한국에 왜 가고 싶습니까 아 저기 가서 돈 많이 벌고 네 돈 벌어서 공장 만들고 싶어서 아 네 네 아 오늘은 몇일입니까 11월 6일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다 네 복숭아 과일입니다 무슨 사진입니까 복숭아 과일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이 사람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정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영접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말을 잘 아는데 얼마나 배웠습니까 아 6개월까지 배웠습니다 네 6개월 동안 배웠습니까 아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